2020년 초에 이제 그 현 시국의 영향으로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뜬 적이 있어요. 올림픽이 아예 취소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떴었는데 그래서 지금 관련해서 올림픽 예선전들이 막 연기되고 취소되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사실 3월까지요 그 올림픽 모든 종목에 출전하는 올림픽 본선에 출전하는 선수 인원수가 있잖아요. 각 종목별 다 총합해서 근데 모든 종목 합해서 올림픽 진출이 확정된 선수의 인원수가 전체의 절반밖에 안됐대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5월에 개최를 했더라도 이미 그 예선전들이 막 취소되고 연기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그 일정을 어떻게든 그 바꿔야 되는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 마지막으로 올림픽이 개최되지 않았던 시기가 1944년이었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개최되지 않았었죠. 76년만에 있는 일고요. 그러니까 올림픽이 통째로 아예 연기가 아니고 취소된 적이 3번 있어요. 1916년 제1차 세계대전 때문에 취소됐고요. 1940년하고 1944년 제2차 세계대전 때문에 취소가 됐었어요. 그리고 윈앤올림픽 때는요. 진행 중에 대회가 중단된 적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진행 중의 일이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몇몇 나라들이 정상적으로 개최할 경우 불참을 선언을 했고요. 일본이 이미 그 이 대회를 준비를 하려고 20조원을 쏟아 부은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아베 신조가 경우에 따라서는 올림픽을 연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꺼냈는데 그거를 IOC 유력위원이었던 딕파운드가 어 내년으로 미룰 것 같다 아직 공식 발표는 안 했다 하고 찌라씨를 뿌린 거야. 그리고 결국 IOC하고 일본에서 조직위가 성명을 발표해서 내년 여름으로 연기하게 됐대요. 일단 내년 여름에 하고요. 내년 여름으로 연기가 됐고 자 일단은 지금 네 약간 이제 그 연기가 됐죠. 근데 이제 방사능 논란도 있고 작년 여름부터 일본이 경제 제재를 들어간 것도 있고 이제 일본이 스포츠 대회 때마다 우길기에 들고 나오는 그런 우길기에 들고 나오는 놈들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 막 가지 말자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솔직히 그런 이유로 안 가는 거는 그거는 솔직히 그거는 그 스포츠 외교로서의 예절은 아니잖아요. 음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그래 단순 방사능 문제나 외교 문제를 보이콧하는 거 그거는요. 저기 그 자기들이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그 뭐냐 그냥 그 어른들의 사정일 뿐이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선수들의 의사거든요. 올림픽의 일생에 한 번 나갈까 말까 하잖아요. 근데 그 4년을 준비하는 선수들은 본인의 성적 관리도 걸려있는 거예요. 그 올림픽이 음 근데 어차피 우리나라는 근데 그동안은 양궁 태권도 유도 막 이런 효자 종목이라고 불리는 종목들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한때 국가대표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들이 이제 다른 나라 감독 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그 기량이 다른 나라도 전파가 돼가지고요. 이제 각종 효자 종목에서요. 그 메달 하나도 못 땄거든요. 그러니까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때부터 우리나라는 꼭 국의 종목은 하나씩은 땄어요. 1976년 몬트리올에서는 여자 배구가 동메달을 땄고 1984년 그 아마 80년은 출전 안했나? 그랬던 것 같고 1984년 로스앤젤레스 에서는 여자 농구가 땄고 그리고 여자 핸드볼 은메달을 땄고 그리고 1988년 우리나라가 개최했을 때는 여자 핸드볼 금메달이었고요. 그리고 남자 핸드볼하고 여자 하키가 은메달이었고요. 그리고 1992년 바르셀로나에서는 여자 핸드볼 금메달 그리고 1996년 애틀랜타에서 여자 핸드볼하고 여자 하키가 은메달 그리고 2000년 시드니에서 남자 하키 은메달 야구 동메달 2003년 아테네에서 여자 핸드볼 은메달 그 우생순 영화 있죠. 그리고 2008년 북경에서 야구 금메달 여자 핸드볼 동메달이었죠. 2012년에 남자 축구 동메달 땄었죠. 어쨌든 어 그건 충격도 있었고 그나마 이제 태권도는 국기니까 자존심을 세워야 되고 어 그리고 뭐냐 여자 핸드볼 지금 전세계 통틀어서 세계 최초 10회 연속 올림픽 출전권이에요. 여자 핸드볼은 음 그리고 이제 사실 이번 올림픽 때도 기대했던 종목이 뭐였냐면요. 근대 오종이라고 있어요. 근대 오종이 뭐냐면요. 그 피에르드 쿠베르텍 남작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대 오종 경기를 하는 사람은 경기에서 승리를 하든 못하든 우수한 만능 스포츠매이다. 근대 오종이 그 세부 종목이 뭐 펜싱, 수영, 승마 그리고 사격 육상 복합 뭐 이런 게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좀 크로스컨트리 이런 게 근대 오종이에요. 진짜 근대 오 그 고대 오 고대 오종은 육상에 있죠. 멀리뛰기,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달리기, 레슬링 응 그 고대 올림픽 때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육상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육상 종목이 역사가 제일 길죠. 어쨌든 근대 오종 근대 오종이 우리나라가 사실 그렇게 그 어떻게 보면 기초 종목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가 조금 그래도 기대를 걸고 있었던 거예요. 현재 남자 축구 남자 축구 뭐냐 23세 이하 챔피언십 그 23세 이하 챔피언십 아시아 챔피언십에서 뭐냐 3위 안에 들었죠. 결승에 진출해가지고 올림픽 진출 확정했고요. 그리고 그 여자 축구 음 여자 축구는 지금 뭐냐 아직 플레이오프가 남아있는데 여자 축구는 지금 그 이 플레이오프가 미뤄진 상태예요. 여자 축구는 플레이오프가 미뤄진 상태고 야구 프리미어 12에서 준우승해가지고 올림픽 진출 확정했죠. 음 그렇고 소프트볼 여자부예요. 남자부는 야구고 여자부는 소프트볼인데 네 호주한테 밀려서 탈락했고요. 그 다음에 남자 농구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그리고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그리고 여자농구 출전했어요. 여자농구 올림픽 출전 확정했고요. 그리고 그 남자 배구 다섯 다섯 대회 연속 탈락했어요. 여자배구 여자 배구는 네 진출했어요. 여자 배구 진출했고 남자 핸드볼 힘들어 보이고요. 여자 핸드볼은 그 10회 연속 진출했어요. 세계 최초예요. 세계 국의 종목 중에서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은 최초예요. 남자 필드하키 탈락 여자 필드하키 탈락 그리고 남자 럭비 이번에 올림픽 첫 출전해요. 뭐냐 럭 그 럭비 럭비 협회가 그 작년에 11월에 이 럭비 협회가 손을 좀 잘 써가지고 작년에 드디어 이 올림픽 본선이 걸려있던 경기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했거든요. 남자 럭비는 그래서 올림픽 본선을 처음으로 나갈 예정이었고 여자 럭비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전패 그리고 남자 수구 그 남자 수구는 원래 2월에 아시아 지역 예선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별도의 예선이 이번 시국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아시안 게임의 성적으로 그대로 결정이 났는데 그 1위 카자흐스탄 3위 이란 4위 중국이 그 뭐냐 출전권을 얻었어요. 왜냐면 왜 2위가 빠졌냐면요 일본이 개최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가 수구 5위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도전 기회도 없었어요. 여자 수구 불참 그리고 태권도 태권도 6체급 확정 6체급 출전해요. 역대 최다래요. 여자 골프 4명 출전해요. 그렇구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본선 출전 가능성이 꽤 그 많았던 그 종목들이 꽤 많은데요. 자 일단은 그 원래 예정대로 였다면요. 도쿄올림픽은 내 생일이었던 7월 24일에 개막을 했어야 돼요. 하지만 네 이 개막은 그 물 건너간 일이 됐죠. 원래 이제 음 원래 이제 내 생일로 내 생일에 시작을 했어야 됐는데 지금 네 논란이 나가지고 음 그렇구요. 음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지금 여러 여담들이 있는데요. 네 결국 이번 그 뭐냐 뭐냐 그 이번에 이제 그 중국을 제외한 타국 확진자 수가 미국이 그 넘어갈 때까지만 해도 1등이었거든요. 음 어쨌든 그래서 지금 정부 인지도도 추락했고 음 그래서 지금 이번 일로 인해서 올림픽 역사에 안 좋은 쪽으로 한 부분에 그 남게 됐구요. 그 징계 러시아 팀에 대한 징계는 아직 확정된 거 아니에요.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세계 반도핑 기구의 징계로 인해서 지난 평창올림픽 때 그 국가대표 자격으로 나올 수 없었어요. 개인 자격으로만 그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 올림 그 올림픽 위원회 그 소속 선수로 출전을 했어야 됐는데 근데 그 평창 끝날 때쯤에 좀 그래도 봐주려고 그랬대요. 근데 이번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뭐냐 아직은 징계가 발효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구요. 그 그 작년에 대한민국은 세육계 성추문 폭로사건 그 조사 과정에서 이제 그 더 이상 국제대회에서 메달 획득과 순위 목표를 굳이 정하지 않겠다라고 방점을 세웠는데 지금 KOC의 그 대한체육회에서 종합시비 안에 들겠다는 목표를 또 세웠죠. 젠장 우사인 볼트하고 마이클 마이클 패프스는 은퇴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 나왔구요. 그 골프는 타이거 우즈가 출전을 할 거구요. 그 뭐냐 그렇고 뭐냐 일단은 그 그래서 올림픽 124년 역사 동안 원래 개최하기로 했던 연도에 개최하지 못하고 연기가 된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하계올림픽 3번 동계올림픽 2번이 취소된 적은 다 전쟁 때문에 취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 때문에 취소된 거라서 그래서 이번 올림픽은 이례적으로 그 독 홀수회에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의 올림픽은 그러니까 2024년 파리올림픽하고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은 내년에 연기되는 하계올림픽 일정에 맞춰서 4년에 한 번이라는 관례대로 가기 위해서 계속 다 미룰지 아니면 그간 전쟁 때문에 취소했던 전례대로 원래 개최하기로 했던 애를 그대로 갈 것인지 그거는 아마 이제 추후 IOC에서 이제 총회를 총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인지에 따라서 아마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아마 근데 제 생각은 프랑스하고 미국도 이미 개최지가 확정이 된 가운데 준비를 맞춰서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도쿄올림픽만 이례적으로 내년을 한 번 미룰 것 같아요. 내년에 사실 그것 때문에 내년에 제일 바빠지는 종목이 있으니 바로 야구예요. 야구 내년 봄에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있죠. 내년 봄에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있고 올림픽이 또 있죠. 그래서 내년에는요 내년에 과연 KBO 리그가 144경기를 그대로 갈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내년에 128경기로 일시적으로 줄여야 될 수도 있어요. 내년에는 왜냐면 내년에는 솔직히 3월에 스프링캠프 기간에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이 있고 그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이 스프링캠프 시즌이고 그리고 무엇이냐 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내년에 지금 5월에서 7월 사이에 올림픽이 있겠다 약간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년에 올림픽 일정이 확정이 되어야지 그래야 내년에 KBO 리그 일정이 구성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니면 144경기를 그대로 144경기를 그대로 가겠다 하면요 그러면 이렇게 결정을 해야 돼요. 그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같은 경우는요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나오는 대회이기 때문에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때는 KBO 리그 시범 경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때는 솔직히 근데 올림픽 때는요 아시안게임 앞으로 아시안게임 때 시즌 중단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한정에서는 올림픽 때 시즌을 중단하지 않고 올림픽 그 차출 선수 이외에 다른 선수들로만 좀 리그를 치러야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관심도는 좀 줄어들겠지만 하여간 오늘은 이래저래 기분이 썩 좋지가 않네요.